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도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잔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영원한 생명 시작! 예수 영원한 생명! 예수 영원한 생명! 이 한 제목으로 설교가 다 됐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신비입니다. 어떤 진화론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지식 또 이론으로 이 생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부간선들을 타고 오다 보니까 안양천 뚝방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이 되면 여지없이 그 앙상한 가지 단단한 가지에서 새순이 연푸른 새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새순들이 단단하고 거칠고 황폐한 땅을 뚫고 새로운 순들이 나옵니다. 그 새순들은 약하고 여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단하고 굳어진 교훈에 굳어진 땅들을 뚫고 나오는데 그 새순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힘이 그 자신의 한 20만배 되는 무거운 힘을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줄기를 내고 또 꽃을 피우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열매도 맺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이 겨울의 그 추운 겨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에게 더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모든 거칠고 황폐한 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 그 생명력을 그 식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띄워주게 되는데 이 지구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하고 삭막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남미 그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비가 안 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 그 사막의 어느 지역은 한 4천 년 동안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곳이 있대요. 선인장들차도 살 수 없고 생명이 그곳에 깃들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2015년 그날 그때는 기후, 이상기후가 있어가지고 슈퍼엘리뉴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억수로 그 땅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 사막이.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 비가 그치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그 비가 거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땅의 사막, 그 황폐하고 가장 척박한 인간의 어떤 그런 측정으로는 가장 황폐한 땅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망울이 맺히더니 갑자기 연분홍 꽃이 사막 전체를 딱 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까 아타카마 사막이 치면 거기 그 사막에 그 정경들이 그날 정경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온 사막에 그 넓은 사막에 완전히 사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에 완전히 연분홍 꽃이 다 꽃밭이 되어버린 거죠. 그 연중 비가 오는 곳만 보면 연중 15m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완전히 전체가 다 꽃밭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식물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약 200여 종의 식물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살 수 없는 가장 척박한 땅인 줄 알았는데 그 황폐하고 흙먼지가 날리고 있던 그 상막한 그 땅에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씨앗이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식물의 씨앗이 그곳에 있다가 때를 기다리고 인내로 기다리다가 어느 여건과 상황이 되니까 그 씨앗에서 생명이 인퇴하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꽃을 만발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 생명에는 씨앗에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된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이집트에서 수천 년, 빛이 수천 년 전에 무덤에 발견된 무덤에 벽씨가 있어서 그 벽씨를 갖다가 기후와 환경과 온도를 조성해 주니까 거기서 싹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모든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력을 주신 겁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그 부활주일은 단순히 3월 31일 부활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름도에서 15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며 죽어서 화장해서 매장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육체가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온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씨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씨를 뿌릴 때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작은 알개인을 뿌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의 종자에게서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배나무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꽃을 피우고 거기에 사과 열매가 매 있고 그 사과 열매 안에는 또 씨가 있고 그 씨를 심으면 다시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씨는 적은 알갱이지만 그 알갱이 속에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형체가 그 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람의 육체도 있는데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된 육체가 있는 게 아니다. 흙으로 된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된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으로 된 육체도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흙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겁니다. 시한적인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 지금 흙으로 된 육체만 보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만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다. 육으로 된 몸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된 몸이 있고 또 흙으로 된 몸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원은 낙원에 가서 쉬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 바로 신령한 몸에 부활을 하는데 영이 몸으로서 영생의 몸 영원한 고정인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이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낫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25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제로 보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고 영생 있는 자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영생 있는가 영생이 없는가 영원히 영생하는가 영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다. 예수께서 생명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 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우리 첫 번째 이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거기다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메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생의 말씀을 주셨죠.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 개명을 뭘로 주셨나 주셨냐면 바로 우리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력 죽으리라. 그래서 가장 중앙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 매일 삶을 이 말씀 중심으로 개명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 첫 사람 아담과 하나님과 이 영생의 계약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것은 그 유혹을 받게 된 것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맞아서 하나님의 이 통제 곧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이라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는 너의 영원한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로 받기보다는 이 보호받을 것을 거부하고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안에 욕심이 들어왔고 욕심이 자리잡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 모험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랍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결국 그러다 그렇게 보이니까 따먹고 말한 거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당신 말 들면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왜 아니 자기 안 믿는다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망하게 된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뇌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 하여금 이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신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생명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소유하는 거죠.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 죄인된 인간들을 죄를 속하고 대속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이로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생명이 필요한 거죠.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는 특별한 어떤 처방을 하셨는데 특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소유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왜 그러냐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이 죄인들아 이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은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피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레이기 10지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인데 가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1절 보면 육체 생명은 피에 있으미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기라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너희 죄를 속하게 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수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하늘 지성수에 그 피를 아들의 피를 뿌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피를 죄 없는 자의 피죠 죄 없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피로 우리를 대숙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려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며 내가 생명합니다 그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피를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성육전하신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십자에 설신 그 피가 내 모든 일을 대숙하고 나를 죄에서 속량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신자 때 잘 외웠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를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의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는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사상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담보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죠 로마가 황제 숭배사상을 할 때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한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합 또 로마 제국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마치 로마 통합을 위협하는 인물로 이렇게 지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 반역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담보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임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 시인한다는 말이 법정에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앞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이 주님이라는 주라는 말이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좀 알을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도 이 기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때 이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쌌냐면 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로마의 제국에서는 이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 같은 유치에 높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통합을 위협하는 인물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어떤 반역과 같은 행위로 여기고 그들을 처단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가 바로 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당시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신조로 여기기도 하고 침례받을 때도 이것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반역자 같은 나들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감히 사람으로 온 사람인 예수를 주라 큐리오스라고 주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막 따랐을 때 참나마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나마도 라는 말은 분수에 지날 때 감히 자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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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로마서 아니 아니 고릉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놨다 전파됐거는 어찌 그와 같은 일이 없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헛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없고 헛되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텐데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사암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려마 우리가 죄에 사암받은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려마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주 나의 구원의 주님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여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내 마음 믿고 이불을 시인할 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거죠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 하면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배경이 있는 거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은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예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일하여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하면 우리는 목숨만을 생각하죠 목숨 목에 있는 숨 그래서 호흡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꼭 목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목숨이 끊어지고 숨이 멈춰버리고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영원 안에 있는 자들은 나중에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부활로 나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숨이 멈추면 모든 것이 인생은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은 남아있습니다 생명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정말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처럼 아타카마 사막의 그 식물의 그 씨앗이 비록 정말 몇 년이 지난 황폐한 땅에도 다시 씨앗을 생명이기 때문에 인퇴하는 것처럼 메마른 대지에 겨우 내내 완전히 얼어붙은 땅 땅에서 다시 생명이 잉퇴하고 정말 줄기를 내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연약하게 보이고 뭔가 보달 것 없이 보이고 별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고백하고 예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영생이 영원한 생명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 여러분 기독교회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그 모든 환란 핍박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씨앗 예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겼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다보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바로 생명 있다 예수가 있는데 보배가 있는데 바로 생명 있다는 거죠 그 생명 있는 자는 우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고 거꾸림을 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죽인 몸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납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도 이 식물조차도 정말 무너지지 않고 가장 인간이 측정한 가장 최악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아타카마 사막에서도 싹이 나오고 그 환경이 열리니까 나오듯이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 영혼이 부활할 것이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 복랑을 눌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정말 온전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일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관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